수고하셨습니다. 이 부수는 한 방향을 출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한 방향을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야외 Marc 씨는 벽이의 수영진 한 방향으로 하나, 한 방향은 또 한 방향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. 하나, 하얀 두 개. 네, 하얀 두 개. 네, 하얀 두 개. 네, 하얀 두 개. 이제 대ayan 인간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